장마전선의 영향으로 25일부터 28일까지 도 전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25일 새벽부터 영서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해 낮에 영동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서지역은 대기 불안정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일시적으로는 시간당 7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25일부터 28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영서지역이 100에서 250mm, 영서 남부지역은 40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영동은 10에서 70mm가 예상됩니다. 기상당국은 갑작스런 강한 비로 하천 범람과 주택 및 차량 침수,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일요일 장마전선이 물러난 뒤에는 낮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서지역은 1명을 들었습니다.